짧게 잘린 내 머리가 래페야 머리 자를거임 정년에 슬게골 수술을 양쪽 다 했어요 한쪽은 그리고 미용 끝나면 집에 가서 자는건 선생님께 여기 그리고 발톱같은 네 의심기보다 필요한 미용 떨어뜨리는게 가능하거든요 네 오공청소가 잘 아로마가 무슨 추가를 할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푸석푸석해지면서 물어봐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컨디션 패를 진행해야지 아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내 페 잘하구와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쨘 휴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쨟 음식은 죽기 때문에 냉동신을 빼냄기 야채고 음식은 잘 먹어요 야채고 계란한 것 같아요 계란한 나라 안으로는 빼냄기 계란한 나라 계란한 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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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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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페. 개페 지금 몇 시야? 네. 9시야. 밤 9시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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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